안녕하세요 성남 라이더입니다. 생활밀착형 컨텐츠 투키 충전기 67W PPS PD 3.C 타입 3포트예요 이번에 3포트 이것도 제 돈 주고 직구를 했는데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투키 충전기가 이거 해외에서 지금 브랜드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센전에 있는데 신천? 심천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회사고 이 투키가 지금 쿠팡에서 브랜드를 키우고 있나봐요 주소도 한글로 써놨어요 회사 주소도 한글로 써놨고 여기 브랜드 투키 써있고 67W 멀티포트 간차절 충전기로 돼있고 이 가격이 지금 제가 14,900원으로 샀는데 이 투키 충전기가 쿠팡에서 행사를 때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가 주고 사면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기적으로 할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정 투키 이 제품만을 링크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투키 충전기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게 할인이 많이 들어간 제품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해외 직관 상태 그대로고 여기에 겉에 간단하게 바코드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쿠팡 관리 코드인지 유통 관리 코드인지 이거 일반 바코드는 아니에요 이렇게 유통 관리 코드가 붙어있고 이 충전 따로 주는데 이게 저번에 그 33W짜리 보니까 굉장히 탄탄하게 생겼어요 이게 보면 이게 말랑말랑한데 좀 되게 탄탄한 재질이에요 이게 투키라고 이게 찍찍이도 붙어있고 그래서 선정리가 쉽죠 이게 꽤 긴 걸 펼쳐보면 길이를 재보니까 줄자로 한번 길이를 재볼게요 와 2미터네 2미터짜리 두꺼운 선을 주고 이게 100W예요 100W 100W PD가 지금 지원하는 거고 요 지금 이게 상자인데 겉에 이제 한글로도 써있고 영어로도 써있고 주소가 한글로 써있어요 그 인증하고 검사 요거가 케이시도 되어있고 상당히 깔끔하게 생겼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특가가 들어갈 때가 엄청 많아서 이거 제가 14,900원을 샀는데 이게 한 4,000원씩 6,000원씩 떨어질 때도 있고 9,000원에 팔 때도 있어요 이거를 3포트짜리를 물론 접지는 안됩니다 이거 접지는 안되요 67W 그래서 요거를 한번 까볼게요 저도 방금 받은 거랑 까보면 저도 방금 받은 거랑 이게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 확 뜯어버릴게요 양품이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거죠 어 이게 요것도 한글로 찍혀있거든요 한글로 케이시 이게 쿠팡에서 키우고 있는 브랜드인지 이 투키에서 쿠팡에 전략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속충전기 EC1A 그러니까 C2개, 2포트 1개 그래서 67W 들어가있고 C1에 20W 2포트가 1개씩 쓰면 67W까지 지원하고 2개씩 쓰면 한쪽은 40, 20, 45, 18 이렇게 되고 1개를 3개씩 쓰면 67W까지 지원하는 음 어 이것도 제가 저번에 2포트짜리를 구매를 했는데 얘는 충전기가 엄청 작네요 한국형 플러그가 들어가있고 유럽형인지 한국형인지 플러그가 들어가있고 34W의 반 배 크기 배 크기 새끼손가락 두 마디 정도 얘는 새끼손가락 한 마디 조금 큰 거 이게 33W 이게 67W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그냥 되게 깔끔하게 생겼어요 비닐은 사용하실 때 뜯으면 되고 이거를 한번 꼽아볼게요 코드 충전기 이것도 중국산인데 코드 꼽아볼 얘도 꼽아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방향이 이렇게 되고 둘 다 키면 100W짜리 선인데 얘를 이렇게 꼽아보면 이렇게 되면 17W PD 충전이 지원하는 교재 한 포트만 쓰니까 얘를 핸드폰에 꼽아보겠습니다 노트9이고 고속충전으로 1시간 후 완료 뜨고 요거랑 저거랑 무슨 차이인지 한번 볼게요 처음 시간은 좀 다른 것 같고 작은 거는 2시간 이 시간이 측정되는 게 조금씩 달라지니까 아 얘가 얘가 훨씬 얘가 조금 빠르네 그런가 처음에는 1시간 21분이 나오다가 이 33W짜리는 2시간 2분이 나오고 67W짜리 1시간 50분 12분이나 빨라요 이게 67W가 12분에 빠르고 제가 온도기나 전력 측정하는 그런 기계들은 없어서 그런 건 하지 못하는데 충전기가 되게 깔끔하게 생겼네 발열은 잘 해소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포트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건 왜 더 빠르지 두 번째 있는 게 또 빠르네 1시간 41분 두 번째 포트가 더 빠른데 이게 이유가 이유를 모르겠네 이게 3개 포트를 쓰면 67W에서 전력 재분배가 들어가면서 약간 출력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빠른 충전이 필요하면 포트 하나씩만 써야 되고 휴대도 간편하고 이 투키가 쿠팡에서 밀어주고 있는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직구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들은 쿠팡에서 특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세요 굳이 제가 주진 마시고 투키 충전기를 검색했을 때 쿠폰이 따로 붙어 들어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구매하시면 더 합리적인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투키 충전기 초고속 충전기 67W 간 충전기 이상 67W 멀티포트 3포트짜리 투키 충전기를 보여드렸습니다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또는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구매하시고 꼭 특가 쿠폰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이건 해외 직구입니다 통감번호 필요하고요 이상 성남 라이더입니다 생활 미착형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